자, 두 다리 푸파에 올리실 거고요. 양손에는 스트랩 잡아서 손바닥에 앞쪽 바라보게 누워있는 기준에서 앞으로 나란으로 준비 갑시다. 그쵸. 네, 자, 인프린트 유지해서 복근 수축하실 거고요. 자, 마시면서 오른다리 테이블 탑으로 두세요. 직각 내쉬고 반대다리 테이블 탑. 네, 두 다리 모아주세요. 지금 뒤꿈치가 너무 높아서 살짝 뒤꿈치를 아래로 내려줍시다. 그쵸. 자, 우리 이 상태에서 동작을 가시게 될 건데요.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면서 팔 엉덩이 옆으로 내려서 준비합시다. 그쵸. 팔 엉덩이 옆으로 좀만 더 내리세요. 스탑. 자, 어깨 조이지 않고 겨드랑이에 살짝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동작 갈게요. 자, 마시면서 앞으로 나란히 천천히 팔을 풀어서 어깨 아래 손목까지 오실 거고요. 자, 내쉬면서 팔 엉덩이 옆까지 그대로 무겁게 내리세요. 어깨가 앞도 높고 뒤도 넓은 상태까지 갑니다. 자, 마시면서 앞으로 나란히 내쉬면서 무겁게 내리세요. 시, 어깨 넓게. 그쵸. 자, 우리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니은자로 구부려서 손바닥이 앞쪽을 향할 수 있도록 팔 3도 써보도록 할게요. 뒤에. 자, 마시면서 기다리고 내쉬면서 팔꿈치만 펴서 손바닥 아래쪽으로 갈 수 있도록 손목 꺾지 않아요. 자, 마시면서 팔꿈치만 구부려서 니은자까지 돌아갑니다. 자, 내쉬면서 무겁게. 시, 그쵸. 스탑. 자, 하나 더 마시고 구부리고 손목 내쉬면서 무겁게. 시, 허리 뜨지 않게 복근 수축하세요. 동작 바로 넘어갈게요. 손바닥 방에 엉덩이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네, 앞사선으로 갔다 돌아오실게요. 마시면서 앞사선으로 팔 둥글. 약간 장우산 느낌으로 들어오세요. 스탑. 자, 내쉬면서 손끝으로 들어옵니다. 겨드랑이 공간 띄우면서 들어오세요. 그쵸. 한 번 더 갈게요. 자, 마시면서 앞사선으로 팔 약간 둥글 유지. 내쉬고 들어와요. 시, 그쵸. 자, 우리 이제 바로 옆으로 갔다 올 건데 어깨보다 팔 떨어지지 않도록 복근 수축. 자, 마시고 옆으로 그대로. 옆으로, 그쵸. 스탑. 내쉬고 들어와요. 시, 팔 어깨보다 뒤로 가지 않도록. 자, 마시고 옆으로 그대로. 그쵸. 내쉬고 들어와요. 시, 그쵸. 서클 그려가 봅시다. 마시면서 앞으로 나란히. 정지. 내쉬고 45도 거쳐서 엉덩이 옆. 시, 그쵸. 팔 너무 뒤로 가지 않게. 하나 더 마시고 앞으로 나란히. 내쉬고 45도 거쳐서 엉덩이 옆까지 무겁게 들어오세요. 정지. 자, 거꾸로 가봅시다. 마시고 45도 거쳐서 앞으로 나란히. 어깨 조이지 않아요. 내쉬고 그대로. 시, 무겁게. 스탑. 하나 더 마시고 45도 거쳐서 앞으로 나란히. 팔 너무 뒤로 가지 않게. 내쉬고 무겁게 내리세요. 시, 어깨 넓게. 겨드랑이 조이지 않아요. 자, 앞으로 나란히로 천천히 팔 풀어주실 거고요. 다리 풋발 내려서 끝내줍시다. BRAB.